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요 특정한 목표값을 정해요 그리고 그 목표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입력값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목표값 찾기고 주어진 목표값에 대해서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목표값이고 그 다음에 목표값의 입력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은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가게 되면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서 목표값 찾기를 실행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가 오게 되면 수식셀이 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에요 말 그대로 기능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반드시 수식이 있는 셀 주소 그 다음에 여기는 찾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입력하면 돼요 숫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값을 바꿀 셀 값을 바꿀 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셀 주소가 오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분명 박스가 단가가 천원이에요 하나가 그 다음에 2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20만원인데 10% 할인을 했기 때문에 18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식을 보면 단가 곱하기 수량 20만원에서 단가 곱하기 수량 20만원에서 B2 10% 할인한 걸 곱해서 빼주니까 당연히 18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문제 한번 볼까요 아래 시트에서 할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 뭘 변경한다고요? 할인율 얘를 변경한대요 할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 판매가격의 목표값을 여기 판매가격이 18만원 나왔는데 얘를 15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의 수식셀 수식셀에 입력할 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수식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뒤에 4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뒤에 4가 된 거고요 어렵지 않죠 쉽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직접 15만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수식셀 수식셀은 뒤에 4잖아요 뒤에 4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지금 문제에서 15만원 15000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요 할인율을 변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 비에 2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18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판매가격이 15만원으로 되려면 할인율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기가 막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할인율이 25%가 되면 판매가격이 15만원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변경이 되는 거고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 거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예측해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양한 결과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도구 그게 바로 시나리오고 결과 셀은 반드시 변경 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변경 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숫자적인 개념 시나리오 32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 보고서라든가 피버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한 거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트가 도표를 갖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주가 분석 손익 분기점 원가 계산 이자율 분석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워크시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 오게 되면 지금 데이터의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하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열리고 추가는 이제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삭제는 삭제 편집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 거죠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변경이죠 그 다음에 병합이라는 거 병합 합치는 거잖아요 워크시트 시나리오를 병합하는 거고 요약 서머리 이게 바로 시나리오 요약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표시 시나리오 결과 값을 갖다가 워크시트에 나타낸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대의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워크시트에 나타내게끔 한다 요게 바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편집 대화 상자가 오게 되면 시나리오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변경 셀 그 다음에 설명 얘는 옵션이고 그 다음에 보호 변경은 금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기능이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선 학생이 컴일반 90 엑셀 50 엑셀 70 평균이 70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수식이 작성이 되어 있고 이 평균은 요 세 과목을 다 참고한다는 얘기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와서 추가를 눌러요 시나리오 이름에서 엑셀 점수가 엑셀 점수가 업 업 됐어요 그 다음에 변경 셀은 엑셀 확인 몇 점으로 올라가느냐 현재 50점인데 100점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추가 이번에는 다운돼요 점수가 확인 50점에서 20점으로 다운이 된다 확인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업 되는 거는 100점으로 업 되는 거예요 엑셀 점수가 그 다음에 다운되는 거는 20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요약을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에서 시나리오 요약이 있고 시나리오 피버 테이블 보고서가 있어요 이 종류의 종류도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엑셀 점수가 그러니까 평균은 70이 나왔고 지금 C에 2 2에 2인데 C에 2는 엑셀 그 다음에 2에 2는 평균이잖아요 만약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름 정의된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엑셀 점수가 100점으로 업이 되면 평균은 8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 점수가 20으로 다운되면 평균은 60이 된다 이게 바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예요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